안녕하세요. 단유헨입니다. 반갑습니다. I want to wish you a congratulations SG on your album coming out next week. All the best luck in the world and... Hi Ting! 안녕하세요. 서동입니다. SGC 이번에 싱글 앨범 나온다는데 여러분들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콘서트 오면 정말 라이브를 정말 잘하세요. 같이 노래방도 왔는데 정말 감동 먹었어요. 그리고 항상 제 앞에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정말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여러분들 싱글 앨범 들으시면 정말 감동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SG 오빠 노래 너무 잘하세요. 나중에 공연할 때 꼭 불러주세요. 놀러 갈게요. SG 오빠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디건입니다. 네 이번에 에스지닉이라고 이번에 싱글 앨범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보았고요. 이번에 또 발라드 부르는 워킹 남자 가수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에스지닉 화이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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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시던 SG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정말 노래가 어떤지 정말 궁금해서 녹음씨를 살짝 가상으로 들어갔더니 정말 깜짝 놀랄만한 노래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오지 못했던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지친 감성으로 온만 저줄 그런 환상적인 노래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 멋진 남자 에스지닉 그의 새로운 싱글 여러분 기다려주시고요.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지를 위해서 난덕시 화이트한거의 전문 하나 되세요.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상담비입니다. 에스지의 싱글 발매를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데일러 에스지닉입니다. 자 이번에 에스지닉 앨범 채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하시는 앨범이시잖아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앨범 나오면 무조건 또 사랑해주시고요. 많은 공원도 함께 해주세요. 에스지닉 앨범 앨범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에스지닉 앨범이 나오셨습니다. 아 그분 정말로 앨범 나오시면 제가 다시 한 번 축하말씀 드리겠고요. 더 뭐 제가 안그래도 많은 여러분들이 우리 에스지닉 팬 여러분들이 더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겠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야 멋진 가수 에스지닉 더 멋지게 활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손아영이었습니다. 에스지닉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에스지닉 앨범 발매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대박나시길 바라고요. 오늘 너무 좋은거 같아요.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박수리닉입니다. 이번에 에스지닉의 새로운 싱글 앨범이 나온다는 소식을 드렸는데요. 정말 신경있는 가수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거기로도 많은 저의 앨범 부탁드리고요. 싱글도 많은 여러분들께 사랑받았으면 좋겠네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관심 바라주시고 저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지닉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타라입니다. 에스지닉... 네. 싱글 앨범을 내셨다고요.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좋은 노래에 대해 많이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자주 뵈요. 함께 자주 뵈요.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인가수 에스지닉의 앨범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에스지닉의 후원자. 등등한 동료. 저는 하동훈입니다. 에스지닉 실력도 있고 외모도 주중합니다. 여러분들. 에스지닉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스지닉 절대 죽지요 너. 화이팅!